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콤 스튜디오 이실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던 많은 제품들을 리뷰하고 그 리뷰한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구독, 알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불러오게 했어요 여러분 잘 들리시죠? 네 잘 들리신다고 하네요 12명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어 지금 30개고 불러오게 할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중복 참여는 자동으로 제거가 되고 대댓글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댓글을 남긴 걸로는 다 카운트해서 제하는 거고 한 사람이 두 개든 세 개든 댓글을 남기셔도 어차피 한 명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요거 아닙니다 불러오게 완료됐다는 거고요 우선 완료를 누를까요? 네 살림 장마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고멘트가 이제 23명이 응모를 하셨습니다 바로 할까요? 아니면 좀 기다렸다 할까요? 아 우리가 두 개를 줘야 되는구나 아 여기 써 있구나 비슬리 근데 한 명 한 명을 뽑는 게 나은가 아니면 비슬리 우선 비슬리 를 하고요 컴퓨터 상품 추가 이거는 아케아 헬멧으로 네 이제 여기 보이시죠 컴퓨터는 안 할 거고요 비슬리 랑 이케아 헬멧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할게요 이거 한번 컴퓨터 이거는 한번 테스트 삼아 해볼까요?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? 이게 없으시면 안 하는 걸로 하고 아 아 아 아 형기증 나시죠? 요거 추첨은 빨리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 저도 되게 떨리네요 여러분 네 7시 2분이니까 12명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고요 네 빨리 해달라고 다들 마세요 네 그러면 싼 거부터 갈게요 이케아 헬멧을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두 개 다 할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그렇겠죠 이거는 조작이 없으니까 이케아 헬멧을 가겠습니다 아 떨리네 이거 추천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이케아 헬멧입니다 아 상품은 직접 받으러 오시거나 네 아 이거는 직접 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하 으 으 워 이제 S.Y.L.E.E.님 축하드립니다 여기 보이시죠? 이렇게 헤메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이 아니지 S.Y.E.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 바로 비슬리 이게 중요한 거죠 축하합니다 그러면 비슬리 바로 갈게요 은진호님 축하드려요 지금 채팅창에 계시죠?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은진호님과 S.Y.E.님 축하드립니다 아 여기 지금 다 계세요 S.Y.E.님 안 계신가? 은진호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게 될 줄 몰랐어요 아 J.P.님 너무 아깝네요 저도 순간 울컥 했는데 한 칸이 밀렸네요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영상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300명의 또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영상은 찍어서 올릴 테니까 많이 홍보 그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저도 재밌네요 로또 하는 것 같고 요거 한 번 해볼게요 재밌는데? 중독될 것 같아 요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김명규님 네 이분 안됐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여간 지금 비슬리랑 헬멧을 받으신 분 다 축하드리고요 이 분은 저희가 따로 메일로 연락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매장으로 오시거나 아니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락이 안되면 그 상품은 저희가 2월 시킬게요 그것도 다 공지를 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 300명 될 때 또 만날게요 아마 저희가 2주 후에 무료드림이 또 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지금 볼까요 어 여기 있다 저희 거 바로 메인에 뜨네요 이게 지금 아 이게 2탄이구나 1탄은 5일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시고요 박정규님도 예 축하 아 어서 오세요 5일 후에 무료드림 1탄이 진행을 합니다 많은 분들 응모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관님도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리뷰드림 1탄은 여기서 끝나고 무료드림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들 너무 축하드리고 네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이게 매력 있네요 이게 스트리밍이라는 게 저도 오늘 처음 어제 테스트를 해보고 오늘 처음 하는데 300명 될 때와 또 무료드림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? 아 여기 오신 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중복으로도 다 추첨을 아까 응모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모든 영상에다가 다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눈치 절대 안 보셔도 돼요 보셨잖아요 이렇게 뽑는 거가 기계로 이런 걸로 포티브라는 그 블록체인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저도 이제 곧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planners 안녕 NEN -) illusion First Neil 우리 뵙 은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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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